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 악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고 분양과 상한제 폐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면 1가구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 6천만 원인 경우 종부세는 9,400만 원대에서 4,600만 원대로 약 50% 감세되고 합산 공시가격 24억 7천만 원의 부동산은 대략 5천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약 60% 감세된다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면에서 0.01% 재벌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 감세는 곧 국가 불균형 발전을 확대할 것입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전액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가 다주택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